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뇌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분격해야지만 이보다 훨씬 분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업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분노화해야 됩니다. 뇌물을 먹는 일도 피해야 할 일이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 피해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의 강도가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자가 말하는 정치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주나라가 천자가 맹목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봉근 제후들이 힘을 키우면서 하극상을 나타내던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혼란기였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부터 479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참고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데스가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470년부터 399년이었습니다. 공자가 34세가 되던 해에 일자리를 찾아서 제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산을 지나다가 어떤 여인이 설 피우는 그런 소리를 듣고 공자가 크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자인 자로를 보내 사연을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였는데 이제 남편과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자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도 이곳에서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로가 이 말을 공자에게 전합니다. 공자가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죽었고 남편이 또 호랑이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이 또 호랑이에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선 호랑이보다도 가혹한 정치가 더 겁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가정맹어호라는 그런 글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정맹어호. 가정맹어호는 뜻이 혹독한 정치에 시달리는 백성의 고달품을 상징하는 겁니다. 혹독한 정치에 시달리는 백성의 고달품을 상징하는 고사성어가 가정맹어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자 미상인 태산문정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태산문정은 풀었으면 태산에서 정치를 묻다는 뜻입니다. 태산문정이라는 그런 작품에 그림 제목을 유명한 가정맹어호 대신에 태산문정으로 택한 것은 백성의 고달품을 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공자가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있고 가족을 잃은 여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 위로는 벗어나무 한 그루가 여인을 위로하듯이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벗어나무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을 가혹한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탐간우리나 폭군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지하고 탐욕에 찌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도자들은 현대는 잘못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지나친 아집을 갖고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국민들을 망하는 길로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나 또 그 지도자가 사용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우리가 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들려오는 이웃 이야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조금 나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만나게 되었다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 이른바 소조성이란 기이한 정책으로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맞은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거래정발이 발생하게 되고 소득절벽이 발생하면서 한계에 포착한 여러 가구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말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15일자 동아일보는 급전을 구하는 서민들을 취재한 김동혁 기자의 기사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보다 고객이 20%가량 늘었습니다. 명품 구매보다도 판매하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전당포 주인 이야기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생이 구하는 곳이 없으니까 카드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블릿 피식을 맡기고 IT 전당포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생도 있고 참고로 지금 법정 최고율은 25%입니다. 또 기사 내용에 김동혁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코로나19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급전을 구하려는 서민이 대폭 늘고 있다. 돈줄이 마른 나머지 자신의 물건을 전당포에 막힌 뒤에 대출을 받거나 시계와 가방, 기금속 등을 체분하며 생활비로 보태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 질문은 올바른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가 경제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서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혹독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서민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급등하는 이자율 때문에 수많은 사업체가 도산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2097년 그리고 2998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통해서 당시에 당기 자본관리에 무지했고 정치적 성과에 급급해서 외환자유화와 세계화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했고 노동시장 유연하되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998년도에 한국의 자살자 수는 6125명이었습니다. 이덤해 1998년도에는 8699명으로 한 해 동안 2574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우한폐렴 사망자 수 4월 15일 기준에 225명보다도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위기가 가혹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의 그리스 같은 경우를 보면 2012년도 재정위기를 인해서 실업이 급증하고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자살자 수가 전년 대비 40%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시대 변화를 읽어야 되고 시위적절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경제정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돌파해야 국민들이 극심한 고생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은 무순 호량의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고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16일 날 경제 바닥은 없다를 보시고 박최강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고 알면 그때는 늦었죠? 아주 짧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고 알면 그때는 늦었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전국을 찌르는 문장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직접 체험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아는 사람들이죠.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나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앞날을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론을 보면 얼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미리 미리 전망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대개 이론과 역사적 사례는 어떤 일이 전개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가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경영 이론을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경영에 적용시켰던 그런 인물이 최근에 하버드 인생 특강 과거에 나온 책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버드 경영대 교수를 지냈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의 책입니다. 이분은 2020년도 1월 23일 날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봉사단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매우 강했던 분이시죠. 이분은 경영 이론을 가지고 인생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책을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아주 젊은이들이면 꼭 한번 읽어볼 만큼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박채강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시고 있고 또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와 그리고 통찰력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